아 자 뭐지 아 아 옵시다 너무 깼다고요 톨비 씨 이쪽이 시선 오케 로즌 파이크 지금 그 모절 상대하시겠다는 겁니까 정상적인 상대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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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사 아프게 얻지 않다 첫번째 컴 자 털비 씨를 저지하겠다 공가 못하겠다는 건가 어 좋습니다 자 맞다 인가요 이제 이럴 때 그냥 때려 안되게 도우냐 어 얘도 그냥 때리면 안될 것 같아 보니까 신성 스킬가 비슷할 때 휘자 일단 휘자 어 그래 일단 퓨자 일단 휘자 음 고생을 해야죠 여러분 스포일러 하지 마세요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아 내가 내가 그냥 채팅창 안보면 되죠 그냥 신성 스킬을 떠올려 보자 뭐 일단 셀럽트 가볼까 일단 일단 셀럽트 가볼까 어 뭔가 이상한데 피해주고요 신성한 방패를 사용해보자고 지금이요? 언제요? 지금이요? 지금 써요? 씁니다 일단 그냥 어 뭔가 뭔가 저지먼트 보소 와 저지먼트 스킬 봐봐 막은 것 같은데 느낌이 어 야 에너지가 단다 야 그냥 깡딜로 잡아버릴까요 여러분 그냥? 여러분 어때요 그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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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깡딜로 잡아버릴까요 여러분들 피해주고 아따 아프다 야 아지 이때 반신아 신 대 신끼리 싸워야지 어? 나는 신이라고 자씨가 여기다 더해서 아 아직 하지 말자 나에겐 여신의 힘이 있다고 어? 여신의 힘이 있다고 나한테는 자식이 말이야 자 디자인이 굉장히 멋있긴 하네요 아 비켜봐요 도리카게이지 잘 안보인다 야 아 썸네일 이용하나 좀 이렇게 빼주고 음 자 썸네일 한번 해주고 또 또 올 것 같 또 또 올 것 같죠? 안 오나요? 부류나 긁으라고요? 뭐해 내가 뭐해 맞는 거야 대체 아 도리카게이지가 맞다 작게 하는게 있었지? 깜빡했다 야 어떻게 하는거지? 이거 했나? 오케이 야 부류 긁기 가자 야 부류나크 나와라 부류 긁기 가자 오랜만에 가자 부류 긁기 자 저지먼트 주미 윤기 자 부류 긁기 가자 보류다크 긁어 긁어 신나게 긁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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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방법깍기 긁어주시고요 어 긁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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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긁엉 긁어 신나게 긁어 신나게 긁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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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나게 등도함 긁어주시고 오케이 이쯤 되면 이제 됐겠지? 자 불이 빼주시고 피해주시고 오케이 자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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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고 하드에서 방보 깎아주시고 하드에서 방보 펫을 못 소환하는군요 이럴수가 일단 한번 해주시고 때려주시고 파이스로도 한번 좀 때려주시고 따사잇 따사잇 야 깡딜로 그냥 잡아버릴까 그냥 암퍼 하나 빨아주시고 음 아 너너너노 잘 폈다 어 잘 폈다 잘 폈다 오케이 잘 폈다 잘 폈다 잘 폈다 오케이 자 자 여러분들 일단 뭐 싸워보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되겠지 뭐 일단 싸우자 야 노래가 없어 노래 끝이야 노래가 음악이 중요하다고 싸우는 것보다 지금 싸우는 것보다 음악이 중요하다고 음악 못 틀지 암호가 틀까 일단 야 너무 평화로운데 음악이 음악이 너무 평화로운데 던전 그렇지 이런거 틀어 이런거 그렇지 아이고 실드 안쓰면 즉사 방금 봤어 따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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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음 실드 한 번 안써 봐달라고요 싫은데 왜 왜 왜 왜 왜 안써야 돼요 따놓고 쓰라고 나오는데 왜 안써야죠 지금 써야지 까비 보소 아 왜 자꾸 전화와 전화 못 받아요 자 자 오케이 언제까지 해야 되네 이거 아 이런 빛의 각성도 풀리네 방송의 질이 높아진다고요 아 그렇잖아 방송 질이 높아지는건 어 야 개별제의 문제입니다 80% 까지 땡기자 그래 어 80% 까지 땡기자 어 어 그렇지 크리티니까 좀 2%씩 닿는구만 좋아 하잇 그렇지 피해주고 야 잘 떨고 있어 그래도 잘 싸는 것 같은데 아이고야 아프다 자 유니유니 어서오세요 30% 까지리라고 미치겄네요 혼자 자 아 너무 빨리 쓴 것 같은 느낌인데 어 어 어 어 어 풍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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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드발룬 나이스 나이스 아 나이스 나이스 아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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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풍선 나우보다 더 강력한 풍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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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요 풍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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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좋아요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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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진짜 에너지 참 안다네 어 뭐야 아 못썼니 그냥 털빛이 뭐 그렇게 어렵진 않네요 그래도 어 뭐 패턴만 아니면 그렇게 어렵진 않네요 보니까 지금 자 85% 야 오늘 깨자 깨자 오늘 깨자 피해주고 어 근접 내성이 있다구요 다시 한번 따사따사 아이고 이글럭 80%까지 가자 좋았어 1%도 깎아주고 피해주고 그렇지 좋아좋아좋아 자랑 스포일러 하시면 안돼요 아 이러면 아 나아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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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descon 야 2% 밖에 안 낳았어 어 2% 2% 3% 조가 historic 낫다 피해주고 뭐 그렇게 어렵진 않네요 지금 돼지고 어 예스 근발놈들을 믿는 게 아니여 어 마비노기에서 금발놈들은 믿는게 아니야 이래서 어디 감이나 이런 피해주고 그렇지 방금 못떴어 방금 못떴어 방금 못떤거야 방금제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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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금 못떤거야 방금 못떤거야 방금 못떤거야 자 좀만 더 좀만 더 오케이 좋아요 오케이 좋아 80% 뭐야 방금 못떤거야 못떤어 아 못봤어 아 뭐야 뭐라라 뭐라라 뭔지 모르겠지 일단 실드 쓰자 어 몸에 변화 일어나 데스마크 데스마크가 있었지 맞다 나 데스마크가 1랭키지 어 니 이것은 아이스 약하네요 그래도 새로운 힘이 몸에 기뜨는 것 같다 오 오 드디어 되나요 변신 오 로젠 파이크몬 전혀 달라졌네 이게 그 이신화구나 오 끈듯이 말을 걸어온다 아 저기 매너 좀 아 니마 저기 매너 좀요 어 아 매너 좀 합시다 진짜 신이 되는 것은 당신의 뜻입니까 어 신 된 거야 진짜 어 불틸 불꽃이 되고의 말 샘이란 말입니까 이거 뭐 완전 저 밀레 저 타르라크랑 뭐 다를 게 없어 뭐 신성열 야 잠깐 매너 좀 하자 진짜 야 시작부터 에너지 되돌리잖아 이거 진짜 아니 시작부터 되돌리 뭡니까 이거 진짜 어 뭐 생겼어 뭐 생겼어 좋아 좋아 아 뭐야 이거 별로 안 예쁜 것 같애 자 어떻게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애가 하나 싸우자 뭐지 풍선 그렇지 야 스킬 어디 있어 이신화 이제 써봐 어 좋아 디바인 임팩트 왜 앞에 시 스킬 푸는 걸 제일 먼저 해가지고 진짜 어 스킬 푸는 게 왜 앞에 제일 먼저 해가지고 진짜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약간 자 이게 오케이 때리고 4번은 뭐야 이게 범인 스킬인가 이것도 우와 데미지 2만 나와 어 이런 이런 어떻게 싸우라는 거야 이거 어 이럴 수가 어 뭐야 이거 이동이야 아 순간이동이야 이거는 어떻게 싸우라는 거야 이거 힘 누적이라고 힘 누적을 어떻게 시키는 거야 4번 스킬 강화하라고요 예숭아 이동 오케이 아 그냥 공격하는 거야 아 이렇게 때리는 거야 그냥 계속 아 요새는 거 이거 아 무슨 신이 이렇게 약해요 아 이거 뭐야 이거 어떻게 돼 이거 설마 이것도 써야 돼 아 젖으면 저지먼트 써야 돼요 아 나 나 해머게임 못했단 말이야 하필 제일 못한게 해머게임이니 진짜 아휴 진짜 하필이면 제일 나오는게 제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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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못하는게 해머게임이니 진짜 어 다시 자 오케이 어이 오오 잘하고 있어 아니 니마 이렇게 죽으면 풍선 야 한번 나왔다 한번 나왔어 아 진짜 이렇게 하지 말자 아 너무 힘들다 이거 어휴 어휴 힘들다 힘들다 이거 어휴 아 실드 써야 한다고요 이럴 수가 실드 쓰고 하고 사용하고 실드 쓴 거 맞아 지금 아 아 이게 힘들다 힘들어 아휴 힘들어 오케이 오케이 크리 뜨고 오케이 잘하고 있어 이렇게 블링크로 이동해주고 이동거리 너무 짧고요 아 이렇게 모으는 거예요 어 오케이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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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럴수가 셀렉까지 썼어 나를 오케이 아이 크리티컬 때문에 스택이 안보여는데 나 지금 미치겠네 아이 크리티컬 때문에 스택이 안보여 9 10 아이 몰라 이따 포션 가자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망했다 아니 아직 있어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 파는 하나 더 있다고 에너지 60%까지 했어 좋았어 아직 끝나지 않았어 쿨 돌면 범위 공격 아 범위 공격을 하라고 오케이 알겠어 오케이 뭔지 알겠어 이걸로 스택을 쌓고 이걸로 스택을 쌓고 아이고 이럴수가 잠깐만요 여러분 내가 모르는 게 아니야 지금 몸이 몸이 반응을 안 해줘서 그래 이러봐 여러분들 나 지금 열심히 하고 있다고 정말 진짜 열심히 하고 있다고 나 지금 호잇 나 집중하고 있어 집중하고 있어 아 자꾸 크리에 떠가지고 안 보여 저기 몇 타 저기 몇 스택이 몇 사이에 있는지 안 보여 미치겠네 몇이야 저기 스택이 안 보여 피해주고 9 다 9 자 한 번 더 하고 오케이 이게 에너지 닿는 건가 이신화 주제에 진짜 포션 중독까지 걸리고 이거 왜 안 뛰어 아니 이렇게 빨리 돌아갈 때 언제 이거 뭐야 이거 미치겠네 아 50까지 그냥 아 50까지 채울 수 있어요 어이구 순간이동으로 피하기엔 너무 짧은 거인데 중간에 죽어서 50 못 채운다고? 어 그럴 리가 없지 제 힘을 너무 무시하시는군요 이래 봬도 어? 오랫동안 한 밀레이싱이 아니라고요 제가 50까지 채우나 뭐 채우나 보세요 한 번 어? 봐봐 내가 채운다 50까지 저를 무시하시다니 정말 참을 수 없는 언행이군요 50까지 채웁니다 제가 10이다 벌써 13이다 14 15 16 한 번 쏴주고 아 피하는 거 봐봐 16 17 오케이 아 이런 17 아 이런 17 18 18 19 자자자 침착하게 침착하게 실대하고요 어 망한 거 같아 망한 거 같아 자 19 19 19 아 아 또 안되네 19 20 21 21 22 22 절반이다 벌써 23 23 23 좋아 24 24 25 벌써 절반이야 어 누가 나한테 못 모은다고 했냐 26 아 아 아 아 아 아 26 아 아 아 벌써 43 나왔네 26 27 26 지금 28 이다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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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진정하고 아 아니구나 아직 아니구나 야 29 다 벌써 29 다 벌써 29 이에요 여러분 누가 날 무시했어 자 누가 날 무시했냐 어 29 다 30 31 다 최대치 간다 일단 한번 때리고 5만 나왔구요 오케이 어허 뭐라구요 와 잠깐만 아 진짜 너무한다 야 아이스 스피어를 얼리고 때리는건 진짜 야 진짜 털비씨 진짜 사람 미치게 한다 너 하하 야 아이스 스피어를 얼리고 날 죽여? 야 미친거 아니야 는자 이거 하하하하 미친거 아니야 진짜 하하하하 그렇게 꼭 꼭 그렇게까지 해야만 했었냐 어? 꼭 그렇게 다 가져가야만 했었냐 진짜 어? 꼭 그렇게 다 가져가야만 했었냐 아 미치겠다 아 아 아 아 화나 뭐야 7분밖에 안 나왔어 하 미치겠다 자 7분 나왔고요 지금 풍선 생이 나왔어요 여러분 아 아 아 아 아 된 대로 쓰자 된 대로 쓰자 아 이거 못 깰 것 같은 느낌인데 삐리 아 망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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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아 씨 누가 있냐보자 누가 있냐보자 33% 33%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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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야빠 거짓말이다 이러이런 당신들 아 아 아 아 이렇게 6분 야 너 또 설마 아니지 그렇지 그래 저 에바였잖아 그렇지 오 오 좋아 거짓말이다 이러이런 당신들에게 이길 수 없어 여기서 안된단 말입니다 내가 잘못되었단 말입니까 어 그런 긴 시간 속에 내가 느꼈던 것은 내 모든 결정은 어째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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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어떻게 기사에 많이 약해진 것 같다 대화를 시도해보자 뺨 뺨 봤어요 여러분 이게 접니다 이게 로젠젠이야